1. 손등이 하늘로 향하게 한 뒤 천천히 들어올립니다. 2. 손바닥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양옆으로 뻗습니다. 3. 손은 팔과 직각이 되도록 꺾어줍니다. 4. 이 동작을 5번 정도 반복합니다. 5. 왼팔을 앞으로 뻗고 오른손을 뻗습니다. 5. 왼손으로 왼팔꿈치를 잡아 안쪽으로 당깁니다. 6.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. 6. 두 팔을 앞으로 뻗고 손가락이 하늘을 향하도록 위로 꺾습니다. 6.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도록 꺾습니다. 6. 이 동작을 5번 정도 반복합니다. 7. 가볍게 주먹을 준 상태에서 손목을 안에서 밖으로 돌려줍니다. 7. 주먹을 밖에서 안으로도 돌려줍니다. 8. 이 동작을 5번 정도 반복합니다. 8. 양손 깍지를 끼고 손등이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. 9. 손바닥이 물결치듯이 손목을 움직여줍니다. 10. 양손을 가볍게 털어줍니다. 10. 양손을 가볍게 털어줍니다. 아멘